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로 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도 이런 정치지만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발신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이나 대통령이 이제 과도한 이념이 지배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훅 하고 떠오른 이야기는 그냥 선거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게 부정선거든 공정선거든 간에 선거를 패배하게 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가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면 그거는 뭐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가 조금 적은데 여러분 함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반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못 보게. 추천 동영상을 다 여러분들 블록시켜 버리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동아일보에 지금 떠는 뉴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뭐 제가 여러분들 좀 딴 짓을 보면 당신이 확실히 뭐 어떻게 막을 건데 뻥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한테 뻥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외람되지만 당신 뭐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당신이 선거에 지면 말장황이잖아. 그런데 선거에 지금 지게 돼 있잖아. 그거 당신 몰라? 모르면 바보천치고 알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사기꾼이고 그런 거지 뭐. 여의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정치 이념이 경제 지배를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여기 이제 아마 기업인들 전국 상공회의소 해장단 오찬간담회를 아마 청와대에서 개최한 모양입니다.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막을 건데 내 입에서 그냥 아니 뻥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상공회의소 해장단 청와대 영빈강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운동장 같은 건 넓히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선거만 공정하게 해 주면 운동장은 우리가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업인들 가운데 기업인이란 사람들이 뭐 애들 아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여러분들 다 겪어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역에 다 상의회원이고 해장단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읽어보니까 채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해장을 비롯해서 전국상공회의소 해장단 서울상공회의소 해장단 서울시 각구상공회의소 해장단 등과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정책실장 뭐 이런 사람들 100여 명 등도가 모여 가지고 대통령이 또 덕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건전재정기조로 국채금리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민간과 시장중심이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서라 돈을 써야 된다는 야권의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장 도루묵입니다 선거지면 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가 지게 되어 있는 선거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릅니다 선거를 패배하게 되어 있는 선거를 그거를 대통령께서 보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딱 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뭡니까 야 정양반 대책이 진짜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황님께서 말장 꽝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장 꽝이죠 그런데 대통령만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수적 책제가 강한 문화일보의 이름들 이 참 대표 칼럼 리스트들 글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주필님 여당 패배할 결심과 구원투수 한동훈 아니 한동훈이야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선거를 아니 한동훈이야 구원을 어떻게 한동훈이 뭐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이렇게 부족한 무속사회가 되어버렸냐 문화일보의 이용식 주필께서 여당이 패배한 결심을 했는데 구원투수가 한동훈이 될 거다 뭐 갈름 안 읽어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가 뭐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나 됩니까 한동훈이가 예수님이나 됩니까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선거를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부정선거를 아는데 김종호 논설 고문 윤 대통령 혁신장 묵인해서 안 된다 말짱 헛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종 논설위원 윤 대통령에게 레드팀이 필요하다 레드팀 만들어면 뭐 합니까 선거를 다 만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합하여 나라가 엎어지는데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식자층이나 나라의 공직자나 언론인들이 다 합해가지고 사실과 진실의 눈을 감고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나라가 골로 가는데 모두가 합하여 뭡니까 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민의가 반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의가 반영되겠습니까 제가 정신나간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차분하게 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당신들 정신 차려라 지금 투표자들이 누구를 찍든지 관계없이 선거결과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지 않았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서울중남구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총선이 4.15 총선이고 2016년 총선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왼쪽이 서울중남구갑의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차익값이 거소선상 김진수 2%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6% 국외 부재자축표 11% 좀 크네요 그렇지만 면목봉동의 관내 사전투표 차익값 2% 0% 마이너스 2% 1%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블당 함께 이동시킨 플러스 처리하는 그런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면목봉동 서영교 플러스 9% 김사만 마이너스 7% 면목재기동 플러스 9% 마이너스 7%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열병식하는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적으로 김삼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제 생각에는 얼추 한 35% 훔쳤을 겁니다 서울의 평균이 35%였으니까 그것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우대칭의 큰 규모의 차익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무슨 수로 이기는 겁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이 선거가 끝나고 2024년 총선에 또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은 이렇고 2020년 총선은 이렇고 2024년 총선은 역대 가장 사상 최악의 이름 조작을 해서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또 이야기를 해야겠냐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 좀 정신 차려서 봐라 한동훈이건 뭐죠 윤석열이건 간에 좀 봐라 너거 이거 서울법대를 나와야 꼭 아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기서 뭐죠 조작값이 한 35% 정도 찾아내게 되면 모두 다 뭐죠 조작되지 않은 상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복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이 차익값이 뭐죠 오른쪽의 차익값은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은 변함이 없으니까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여러분들 다 원위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016년 선거처럼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 총선 어떻게 이길 겁니까 국민 여러분 이념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것을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노 당신이 어떻게 만드노 선거를 다 도독질 당하는데 우리는 당신 보고 돈 벌어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가 돼가지고 세계에 나갔으면 영업하겠다 당신이 언제 영업해봤냐 이야기죠 그냥 검사로 봉급받고 한 30년 살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의가 투표장을 찾는 투표자들의 그런 민의가 투명하게 선거 결과에만 반영되도록 해달라 그게 세금 내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주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 박사님 그런데 지금 2016년하고 2020년은 그래도 여러분들 2020년 선거는 문정권 하였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오시고 나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뭐가 달라지기란 달라졌습니까 서울 광진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진구 여러분 서울구청장 선거의 차익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이게 여러분들 2018년입니다 아주 야무지게 조작했던 데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치렀던 선거입니다 조작감만 다른 겁니다 자유한국당 후보한테서 전지영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100표당 35장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더불 민지당 김성갑 후보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서울 광진구청장입니다 아마 이분은 아마 호남권 출신일 겁니다 그때 서울의 구청장 25자리 가운데서 20자리를 호남 사람들이 차지한 겁니다 25구청장 가운데 24자리를 더불 민주당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장악했고 그중에 20자리 정도가 뭡니까 호남권 출신이나 처갓집이 호남권인 사람을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35% 대통령이 등장해서 조금 조심했습니다 몇 프로 훔쳤냐 15% 훔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구의 제3동 더불당 플러스 11%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8% 광장동 더불당 플러스 7%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8% 구의 2동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도 좀 크기는 크네요 여기도 15% 조작에도 꽤 크네요 이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 하에서 치렀던 선거입니다 이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등장해도 오지게 이런 조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치루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다 고쳐놓으니까 오른쪽에 여러분들 거의 1% 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작을 다 고쳐놓으니까 수정해놓으니까 조작되기 이전 상태 참 대한민국은 대학 교육받은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패배하는 선거를 요식행위로 치르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패배가 되면 이제 볼만할 겁니다 이번 선거가 패배하게 되면 제가 어제 중앙일보에 댓글 남기신 분처럼 아니 공 박사가 정상인이냐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는 걸 너희 좀 들어라 그렇게 누가 중앙일보에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정상인 사람이잖아요 공명우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겁니다 사유능력이 있고 옳고 그런 것을 변별하고 이렇게 뭡니까 100% 패배할 수 있는 선거를 그냥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기업인 앞에서 과도한 이념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제가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데 선거를 도둑질 당하는데 여기 hj님께서 세상이 진짜 너무 더럽네요 더러워서 때리치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면 좋은 날이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채널이 여러분들 한 60만 이상 되는 채널인데 동시 시청자 수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동영상을 딱 틀어막아 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10만 20만 정도 봤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겠죠 여기 임은희께서 윤 대통령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릴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어제 방송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60대 남자가 바뀌는 것은 하늘이 뒤집어 오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게 이제 4권 4.15 총선을 다룬 부정선거를 다룬 책이고 이것이 이제 5권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고 이제 올해 제가 펴낸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5번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이렇게 확산되어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 정권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 공병호 tv에서 한 8주 전부터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아주 대작입니다 그러니까 필생의 역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냐 김동주 박사가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pacüt Nickhartay 감사합니다.